아이돌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아, 그렇죠. 유래배들과 춤명축, 정말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트레이딩을 받고 가는 팀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요즘 중국의 대중음악계에는 어떤 노래, 어떤 가수들이 큰 사랑을 갖고 있는지 용찌미씨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한국에 와서 영어의 경기도 한 animals에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 세계적인 male 노래는 언제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당신의 성향이 Very sauna, 여러분의 경기pl Vatic have learned through it. 그래요, 여러분의 경기간에 대학생을 위한 가수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일상으로 이번엔 도움이 많이 나왔네요. 한국의илайн 수양의 세계적을 위한 가수들이 많은 인라고SLIA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 매우 잘하는 경기차의 경기들은 또다니는 전체 자유롭게 노력하는 것은 정말 너무 많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